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분간 원달러 환율의 강세는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하방을 열어놔야 된다라는 상황인데, 이 정도면 이전에 어느 정도 떨어질 때야 외국인들의 수급 기대감 이렇게 됐습니다만, 지금은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에게 좀 부담일 수는 있거든요. 아무리 어떤 제품 경쟁력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고 해외 진출한 기업들이 많다고는 하나, 그래도 이거는 분명히 부담 요인인데 좀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나라 주력 상품의 50% 이상은 환율 변동이 아주 민감한데요. 자동차,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국제 경영이 약화하게 되는데요. 원화 가치가 1%만 오른다면 수출은 0.51%, 감소하는 수출 구조를 우리나라가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자동차라든지 패션,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악화될 것을 보고 있지만, 이들 품목들 같은 경우에는 1050원까지는 그렇게 경영에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전 세계 공장들을 갖고 있고요. 또한 결제 통화가 다변화시켰기 때문에 당장 충격은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대로 해외에서 원자재를 조달하는 우리나라 화학이나 정유, 철강, 목재, 음식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선성이 상승할 수가 있고요. 외화 차입 비용뿐만 아니라 규모가 워낙 큰 항공이나 해운사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부가적인 혜택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환율 절상과 관련된 수혜주들이 앞으로 계속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얘기해 주시면서 1050원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만나본 전문가들과 얘기를 해보면 지금 1050원까지는 밑을 보고 있는 것 같고, 1030원 얘기도 하던데, 다음 지지에서는 소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무래도 단기 환율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뭔가를 보셔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 자금도 있지만 백신의 안정성도 중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흥국이라든지 장국 통화가 워낙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이런 상태에서 기업 실적 개선 효과가 뚜렷하기 때문에 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 증시 쪽으로의 자금 유입이 계속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효과가 의구심이 발생을 한다면 아무래도 팬데믹 종식이 불가능해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미국의 장기 금리는 더 떨어지기 때문에 원화 가치는 단기적으로 1050원대, 그리고 또한 충격적인 상황으로 전개된다면 다시 1020원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반대로 코로나 종식이 확실해진다든지 또는 바이든 정부가 10년간에 걸쳐서 10조 달러의 재정출동이 진행이 된다면 장기 금리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달러 가치도 안정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런 경우는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원화 환율은 1120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물론 다른 신흥국과 비교했을 때 원화가 자체적으로 강세를 상대적으로 기록한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발단 자체가 달러 약세, 위안화 절상이었지 않습니까? 경기 부양책 미국에서는 나올 테니까 달러 추가적인 약세는 어떤 당연한 수순일 테고 위안화와 관련해서는 이런 절상 움직임이 계속될까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달에 7위행까지도 절하가 됐었는데요. 현재는 6.65위행까지도 절상이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강력한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팬데믹 상황이 막은 상황이고요. 국경절이라든지 중추절 연휴가 지나면서 상산이나 소비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1년도에도 위안화의 절상 압력은 계속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경기는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14.5개년 계획과 관련된 소비라든지 상산이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소비 주도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위안화 절상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내년도와 관련해서 국제투자은행들 같은 경우는 1달러에 6.2위엔에서 6.3위엔까지도 절상이 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다른 나라보다도 중국의 성장 속도가 빨라진다면 미국과 중국 간에 단기 국제 수익률차가 크게 늘어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위안화 같은 경우는 절상 압력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표현되는 위안화 절하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위안화는 앞으로도 계속 절상이 되면서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 관련주에도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흐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최근에 동학개미들도 미국 IT 주식 팔고 중국 주식 쪽으로 눈을 많이 돌리고 있다는 평가들을 받는데 특히 우리도 잘 알고 여러분들도 그래도 상대적으로 손쉽게 손이 나가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물론 화웨이는 제재 영향을 받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기업들에 대해서 좀 돈이 몰린다고 하던데 좀 어떻습니까? 최근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세계 시가총액 6위 기업으로 부상했고요. 알리바바는 4위가 되면서 페이스북을 따라잡았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가파와 관련된 종목들은 매도하고 우리 동학개미들이 베스라고 하는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 바이두를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동학개미들 같은 경우에는 주요국 중에서 올해 중국이 유일하게 1.9% 플러스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2025년도면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의 90%, 2030년 정도가 되면 미국을 앞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중국의 내수시장만 가지고도 가파를 좀 추월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베스가 가파를 추월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베스가 쓰고 있는 기술 같은 경우는 전부 가파가 쓰고 있는 기술이나 서비스를 응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화이처럼 미국이 글로벌화시켰을 경우에는 강력한 규제 조치가 따른다는 겁니다. 또한 베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인터페이스가 전부 중국어로 되어 있는데요. 영어가 공유어가 아니라는 점 또한 이 혁신적인 상황을 끌고 갈 천재라든지 정부가 간섭이 없는 창조적 혁신을 이루어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유리 장벽이라든지 그리고 규제를 통해서 이런 창의적인 부분들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파가 오히려 더 베스보다는 투자 유명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요즘 중국 증시 투자 쪽으로 좀 관심을 높이신 분들은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그 포인트들 좀 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미국의 중국 기업들 제재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SMIC 등 이제 4개 업체들을 결국 블랙리스트에 추가하기로 했는데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제 끝까지 이렇게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이 입장을 고수하는 거고 이후에 바이든 행정부가 된다면 좀 어떻게 될까 이런 제재가 완화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평행선에 달리게 될까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반민주당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당분간 바이든 정부에서도 트럼프 정부의 정책 기조는 계속 이어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하지만 민주당이라든지 학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정책으로 인해서 국제 공조의 차질을 빚고 있고요. 또 관여 정책도 현재 효과가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가 되긴 하겠지만 보완이라든지 안보상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제재를 좀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런 모든 문제와 관련해서는 동맹국과 상의의 협의를 해야 되겠고요. 미국 내의 여론도 주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아무래도 미국의 코로나 종식이라든지 격차 문제 해소 그리고 재정 정책과 관련된 안이 추진된 이후에 서서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화위 제재 가능성, 완화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전망들 이렇게 들어봤고요. 증시 전망해 보도록 할 텐데 아무래도 12월 되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산타랠리 단어는 나오게 되고 기대감도 당연히 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에 대해서부터 이런 기대감 가져도 되는 것인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1월 미국의 다오지수 같은 경우는 11.8%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1987년 이후에 최고 월간 수익률입니다. 12월 달에도 산타랠리를 기대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이같이 보는 거는 계절적으로 12월 달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상승세가 뚜렷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 증시와 관련해서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아노마리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대선 결과 다른 정당의 정권이 교체가 된다면 10월 말부터 12월까지 미국 증시의 상승 확률은 71%나 됐고요. 그다음에 3월까지 상승 확률은 63%나 될 정도로 상당히 높았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에는 M2 증가율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시장의 상당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M2 증가율이 10월 달만 하더라도 무려 24.2%나 지금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증시 주변의 유동성이 워낙 풍부한 상태고요. 지금같이 증시와 관련된 낙관론이 팽배됐다면 과거 버블기 상황을 보더라도 S&P 지수 같은 경우는 52주 선의 20% 정도까지 상승할 수가 있었는데 이 선이 바로 3,800선이기 때문에 현재보다도 주가는 8에서 한 10% 정도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골드만삭스는 내년 말에 S&P 500 지수의 목표 지수로 4,300선을 제시했고요. JP 모건도 4,500선을 제시한 거로 봐가지고는 금융장세가 실적장세로 이어전할 수 있게끔 낙관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전망들이나 실제로 지수가 추가 상승을 했을 때 거품 소리 안 들으려면 결과적으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실적들 잘 나와야 되고 실물 경제 계속 회복세를 이어가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게 하세요? 네, 탄광의 카나리아처럼 미국 경제와 관련된 특히 세계 경제 회복과 관련된 알려지는 청신우가 구리가 됩니다.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기준으로 해서 7,616달러까지 그러니까 2015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아무래도 세계 공장인 중국 쪽에서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월에만 무려 44%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안전자산인 금과 그리고 구리의 상대 가격을 보더라도 상승세가 지금 뚜렷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2016년도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트럼프의 대규모 재정 자극 정책에 힘입어서 주가가 상승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요. 이번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10년간에 걸쳐서 10조의 재정 자극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2016년도와 거의 비슷한 흐름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실물 경제, 특히 기업 펀더멘털 개선과 관련된 실적 장세에 대비하는 분위기가 좀 영역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환율 상황부터 미국과 중국의 변수들 그리고 증시 전망까지 이렇게 들어봤는데 다만 지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관점은 또 다르다고 느껴지는 게 지금 대부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너무 높아서 못 들어가겠다. 조정받으면 그때 사야지. 그런데 다음 날 되면 오늘도 또 오르네. 오늘도 못 사겠다. 이게 벌써 일주일이 넘었거든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1963년도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받은 패트리샤 닐이라는 여배우가 있습니다. 티파니의 아침에 남자 주인공이 조지 페퍼드의 연상의 여인으로 출연했던 분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강하고 긍정적인 태도는 어떤 특혜약보다 기적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주시장의 PER이 역사적 고평가 수준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런 금융 장세가 실적 장세로 전개됐을 경우에 주시장은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가 되네요. 긍정적인 태도는 어떤 특혜약보다 낫다. 역시 긍정적인 사인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용기도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